우선은 케이팝이잖아요. 저도 원더걸스로서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 또 지금 케이팝이 전세계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고 또 그런 댄스 커버 영상을 저도 되게 많이 찾아봐요. 원더걸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, 다른 후배 친구분들 거에 영상도 많이 찾아보는데 저도 같이 뭔가 즐기고 싶었어요. 또 정말 그 가까이에서 케이팝을 사랑하는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싶었고 또 응원해주고 싶었고 그 사랑을 저도 조금 뭔가 더 조금이라도 더 나눠드리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됐고요. 정말 이제 한 1, 2회 촬영을 하면서 너무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게 첫 번째를 떠나서 이게 몇 번째였든 간에 저는 그냥 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를 되게 좋은 거 하시네요. 들논밭 산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. 운이 좋았나 봐요. 감사합니다. 인지원 씨는 들산 밭이 계속 걸리시나 봐요. 그럼요. 30대를 다 거기서 보냈는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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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